웃으면 좋은 일이 온다고는 하지만은 웃을 일이 없는데 억지로 웃으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과 복과의 관계는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정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목을 웃으면 웃으면 복이 오는가? 물음표가 되죠. 그죠? 웃으면 복이 오는가? 그게 웃자는 얘기예요. 전에요. 제가 잘 웃었어요. 잘 웃었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너무 웃지 마세요. 스님이 좀 점잖게 좀 계셔야 되는데 자꾸 애들만 이렇게 웃으면 최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웃지 마세요. 그게 또 한동안 또. 그러니까 억지로 구하게 되니까 안 웃으려고 하는 게 또 이상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래요. 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요. 그 책을 싸게 파는 그 서점 코너가 있어요. 책 파는 코너. 거기에 보면 유머지 많아요. 그럼 시간 나면 그걸 사요. 뭐 5천 원씩 하나이더라고. 몇 권 사다 놓고 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한창 움직이다 말하고 이렇게 보이는 데는 와가지고 그걸 봐요. 그런데 벨시아는 얘기가 다 나와요. 우스갯소리 얘기들이. 혼자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억지로 해도 웃어보자. 너무 안 웃으면 신도들을 대하고요. 심각하게 있으면 어떤 사람 그래요. 스님 저 안 좋습니까? 어려운 일 닥칠 것 같아요? 그래. 이상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웃어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유머집을 보고. 그리고 또 옛날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 스님들 생각하면 누구 생각하면 또 웃음이 나오는 스님이 있어요. 기반한 행동들을 하는 스님들이. 그래서 제 스님들은 웃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웃으면 병원 같은 데 입고 가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감사합니까? 라고 뭐 또 항공사 안내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웃는 웃음은 그런 건 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웃음에는 억지로 웃던 기분이 좋아서 웃던 웃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600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것저것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여러분 그러기 전에 웃음의 종류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엄청 많이 수십 가지 나왔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 웃음. 우리말로 하는 웃음을 한문으로 많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말 웃음이라는 얘기가 쭉 나와서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노털 웃음. 눈 웃음. 비 웃음. 이런 건 안 되죠. 비 웃는 거죠. 뭐 잘났다 그러면 니가 얼마나 잘났느냐고 비 웃는 거죠. 그런 건 안 되지. 그 다음에 선 웃음. 이건 꾸며서 웃는 웃음을 선 웃음으로 해요. 선 웃음. 선 모슴. 선 웃음. 선무당. 그럴 때 쓰는 선 웃음 그거 뜻인 것 같아요. 꾸며서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때 선 웃음으로 해요. 그 다음 소 웃음. 소. 재미있잖아요. 소 웃음. 거기에 이제 이 초를 달기를 소는 웃어요. 못 웃어요. 소는 못 웃는데요. 그러니까 소 웃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웃음 같지 않은 웃음 거기서 소 웃음 그린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쓴 웃음. 이것도 안 좋죠. 쓴 웃음. 그 다음 억지 웃음. 찬 웃음. 더운 웃음 찬 웃음. 찬 웃음. 냉소 그러죠. 찬 웃음. 그 다음 코 웃음. 콧방귀 뀌는 거죠. 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함박 웃음. 그 다음 헛 웃음. 그게 우리말로 된 웃음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이런 이런 종류들의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난 하루에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을 리도 없는데 웃는 것 같지 않다 그러는데 아무튼 평균 성인 어른은 성인은 하루에 스무 번을 웃는다고 하고 스무 번 어린이. 어린이는 하루에 보통 평균이에요. 4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되게 소녀들 보면 어린이 여학생들 보면 낙엽이 굴러가는 것도 보고 웃고 하여튼 전부 웃음거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그때 참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지 이상한 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웃는 거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웃을 때가 아니고 위로해지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성인은 하루에 20번밖에 안 웃는다. 웃음에 인색하다.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수준이 올라가면 웃음이 많아진다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나를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다른 종교를 비해할 생각은 없어요. 불상과 십자가의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절에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륵방가사유상은 세계에서 미술계통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건 세상에 없는 아주 제일 제일 좋은 웃음이다. 미륵방가사유상. 뭐나 이제 웃음은 거기는 웃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각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대개 미소를 띄고 있어요. 미소.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깨달은 웃고 모든 사람을 제의도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검색실을 하고. 가장 귀하다는 검색 몸을 하고 또 깨우침을 얻고 또 죄다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앉아있는 부처님 좌상을 보고 같이 있게 되면 전부 다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웃음을 아주 은은한 웃음을 띄고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참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 가면 사람들이 좀 앉아서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방에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서서 이제 애들이 서서 앉아. 천장 아무런 게 앉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앉는 좌식 문화가 발전이 되어있으니까 앉아있어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앉아있는 모습 보면 무릎도 보고 허리도 아프고 괴롭게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의 불상을 앉아있는 불상 법당이 들어가면 모두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거기 핵심적인 건 미소다. 웃음 띄는 얼굴이. 최고의 공양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는 불자들하고 기독교인들 하면 구분칠 수 있어요. 저는 구분쳐요. 그럼 왜 그러냐. 십자가가 뭐냐. 로마 시대에 알렉산드 대왕이 세계 정보를 위해서 나갔다가 가는 곳곳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반대파들을 전부 십자가에 처형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형 집행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이제 십자가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관을 쓰고 그런 입장으로 이제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보면 어떠냐. 불자들은 불처님 상황을 보면은 웃음을 짓고 있는 걸 이렇게 무조건 편안한 마음이 무조건 편안한 마음이 든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본 예수님이 모습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선 이 사형틀에 이게 여기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유다의 배신으로 열두 제의자등의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 유다의 배신으로 밀고를 해서 붙잡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보면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유다만 없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냥 저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지혜를 사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유다 때문에 저렇게 왔으니까 이제 불탐이 나오고 원망의 기운도 나오고 그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유다 같은 사람은 없는가. 내 가족 중에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견해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미설직관인가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사람은 부처가 다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지고 있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 내가 모르게 옛날부터 원죄를 지었겠다는 게 죄를 사하려면 교회를 와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가족 간에도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 인간이 나를 괜히 유다처럼 고발하고는 잘못하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하니까 웃음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원인 뜻은 그게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보는 형상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나 자신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웃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그게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인연에 의해서 열켜. 인연에 의해서 열켜지는데 인연을 좋게 만드는 첫째 관문은 우선 웃음이다. 여기 보면 미국 버클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자 대시어 켈트너 박사가 미소에 관한 연구를 해요. 21살에 졸업하는 대학생 앨범을 펼쳐놓고 그런데 앨범 사진을 찍는데도요. 그냥 엄숙하게 찍는 사람이 있고 활짝 웃는 웃음을 보고 찍는 사람이 있고 앨범. 그러니까 앨범을 보고 30년 동안 쭉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앨범에서 비소지 있고 우는 얼굴을 찍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다 50세가 넘었어요. 30년이니까. 50세 이후 이때까지 50세까지 살아오는 동안 결혼생활이 만족도가 전부 좋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진 찍는 게 앨범 사진 찍는 것 그 순간을 찍는 것도 웃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는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색을 하고 찍는 사람도 있지만 미소를 짓고 앨범 사진을 찍었던 사람은 30년 후까지 조사해 보니까 50대에 가서 보니까 이건 30년 후 52세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좋더라. 그런 얘기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미국의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이 조사를 해요. 웃음과 우리 인간과의 건강과 또는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보니까 첫째 웃음은 어떻게 되냐. 웃음은 복이 오는가. 그게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첫째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웃으면 긍정적으로 소화도 잘 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렇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살 수 있다. 왜? 긍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짜증내고 자꾸 신경을 내고 화내면 그게 쌓여서 암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 업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그러니까 여보가 밥 먹으면 개도 안 때린다는 거예요. 사람 밥 먹을 때 자꾸 화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즐거웠기 때문에 모든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기가 발산이 돼서 소화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 연장 내외로 대활동이나 마찬가지로 몸 자체로 봐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면역력이 증진된다. 하버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메모를 병원연구팀이 끌어들여요. 그래서 5분간의 웃음을 웃는 것만으로도 암세포를 억제한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웃으면은.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신인 대사가 원활해진다. 그다음에 칼로리 소멸액이 높다. 많이 웃으면 배가 고파요. 배꼽 잡고 웃는다. 그러고 박장 내수하면 손뼉 쥐고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개 보면요. 보살님들이 살이 찐 사람들은 우선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먹는 걸로 이걸 해소하는 뜻이 많아요. 날씬한 몸매를 지지하고 살을 빼려면 웃어라. 그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많이 웃으면 복부에 움직임이 있고 장의 연동 운동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향상이 된다. 많이 웃으면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다섯 번째 우울증이 감소된다. 우울증이 있으면 대개 부정적으로 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웃게 되면 엔돌프의 분비가 늘어나서 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그게 사람이요. 자기네를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 즐겁다. 즐겁다. 그래야 자꾸 즐겁다. 즐겁다. 웃으면 내가 자기 마음의 소원 자기 마음은 뭐예요. 두 가지로 보잖아요. 대승기 신원에서는 중생심과 진열신과 두 가지로 마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중생 같은 마음이 하나는 부처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내면 부처 같은 마음에서 저거 즐거운 거다. 억지로 화되고 웃어보다 보면 뇌를 자기는 속이게 돼가지고 따라서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폐활량을 증가시킨다. 산소이 많아서 폐활량이 늘어난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숨을 모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 통증이 경합된다. 엔돌핀과 엔케파린 덕분이다. 엔케파린이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편작용과 같은 희열감을 주는 행복감을 일으키는 물질을 엔케 엔케파린 엔케파린이라는 것이 이런 아편과 같은 그런 희열감을 느끼는 요소가 웃음 속에 포함이 된다. 뭐와 엔돌핀과 함께 통증을 경감시키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니 재미있는 얘기를 한참 보면 아픈 사람이 아픈 걸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혈압을 낮춘다. 혈압을 낮춘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이 제대로 웃으면 기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혈압을 낮추고 정상적인 혈압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많이 웃어야 되는 결과 밖에 없어요. 많이 웃어라. 아까는 아까는 우리말로 된 웃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냥 사전에 나오는 웃음의 종류를 한번 쭉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미소 아까 부처님 불상의 미소 그런 미소 그런데 미소에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미소 그냥 자연스럽게 즐거워서 웃는 그런 웃음이 있고 그 다음 아양을 부리기 위해서 웃는 웃음이 미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소 자기들 모르게 튀어나오는 실소 그 다음에 홍소 그러니까 크게 입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걸 또 홍소 그래요. 넓은 홍소 홍소 그 다음에 네 번째 폭소 벼랑 안에 잠다가 터져나오는 폭소 그 다음에 업신적인 웃음 냉소 한문으로 된 용어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소 쓴음 이게 아까 한글 웃음에서도 쓴음 이게 아까 한글 웃음에서도 쓴스면 고소 그 다음에 조소 조롱하는 웃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면 아 웃음 종류가 그렇게도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한대소 얼굴 표정을 크게 한껏 크게 지우면서 웃는 웃음 파한대소 그 다음에 가가대소 그래요. 가가대소 껄껄거리고 크게 웃는 웃음을 가가대소 그래요. 그 다음 앙천대소라는 게 앙천 하늘을 보고 또 크게 고개를 절치고 또 웃어대는 거 앙천 앙천대소 그래 앙천대소 앙천대소 뭐예요? 어이가 어이가 없을 때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을 앙천대소 그래요. 그 다음 박장대소 박장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 웃음 박장대 웃음의 종류가 이만큼 많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웃음이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제가 전에 대학 교수가 애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게 떨어져 있었어요. 같이 와가지고 방학 동안에 절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절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20일이나 한 달 동안 있겠다 그러더라 그게 있는데 아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꾸 밖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아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가 있는 게 즐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렵고요.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좀 남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유머책을 많이 사져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책을 하나 줬어요. 이걸 너희 아버지하고 비밀로 하고 비밀로 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하루에 한 번씩 웃겨봐라. 그랬더니 어 그래 재밌겠네요. 그랬더니 가져가더라고. 그 다음에 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아니 그냥 혼자 있는 것만 못해. 제 아버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가 유머책이 있으니까 분위기 드럽고 어른으로 다르게 삶이 힘든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암을 즐겁게 있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유머책을 줄 테니 아들이 이 유머책을 보고 제 아들한테 얘기했다면 저거니까 또 내가 선생님이 교수의 입장이니까 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얘기를 찾아가지고 아들을 한번 웃겨보세요. 그럼 좋은 일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한번 해봐야죠. 그러더니 둘이 비밀로 하고 둘 다 따로따로 아들 낳았다로 제 아버지 따로 제 아버지 따로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한방에 지내는데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었어요. 아들한테 어 내가 시키는데 해봐. 그랬더니 어 해요.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 그러고 나서 올 때 저희 아버지가 발에 옛날부터 고질병이 있다. 발을 약간 절어. 그러더니 지팡이를 짚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25일인가 20일 동안 20일 조금 넘게 미칠 더 해서 한 20일 가깝게 있었어요. 갈 때 지팡이를 버리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아들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서로 웃게 하는 상대방을 웃어 즐거우면 서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 웃기고 아들이 한 번 웃기고 몰래 서로 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일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여러분들도 한 번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면 웃겨볼까 그런 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웃겨볼까 하는 생각으로 살면 사람은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웃어도 즐거운 거냐 즐거워서 웃는 거냐 그러니까 아무튼 웃으면 즐거움이 온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부수로 오는 건 복원 반드시 쫓아온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웃음이 가득 찬 그런 세상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여기 웃으면 좋은 일이 온다고 하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은 일을 만들어내면 웃을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도 있고 웃으려면 얼마나 제목을 많이 붙여 웃을 수 있는 꼬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에 복과 관계 있느냐 관계 있습니다. 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웃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시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날이 되고 맨날 웃는 날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승을 외우고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불보사림이 자비광에 늘 함께해서 이 땅의 불국정토 되어지다 나무불 나무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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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